안녕하세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규정 및 용어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 보고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 보고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의 8 부작용 등의 보고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유해 사례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입원 또는 입원기간에 연장이 필요한 사례,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그 외 약물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의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인 경우를 말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의 보고의 주체, 대상, 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서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이상 사례,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하여 별지 제77호의 이 서식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원장 또는 의약품 등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 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이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상 사례는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이상 사례는 의약품 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약물 이상 반응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 사례 중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약물 이상 반응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국내외 보고서식은 분리되어 사용되었지만 2021년 6월부터 ICH의 E2B R3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통일된 국내외 서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ICH는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지침을 재개정하는 국제협의체로 2016년 11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CH 정해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이상 사례 보고서식과 코드체계는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조화 서식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변경된 이상 사례 보고서식의 이상 반응, 이상 사례, 진단명, 적응증 항목은 MEDRA 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상 사례 보고에 사용되는 MEDRA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H E2B R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상 반응, 이상 사례, 과거 병력, 적응증, 진단명, 검사명, 사망 원인 항목을 입력할 때 MEDRA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MEDRA 용어란 무엇일까요? MEDRA는 규제기관 및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사용하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국제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MEDRA는 비임상시험을 제외하고 시판 전 임상 일상부터 시판 후까지 인체용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의학 용어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 교환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ICH가 1990년대 후반에 인체용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제의학 용어 MEDRA를 개발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ICH에서 MEDRA 버전 1.0을 국제의학 용어의 기초로 채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2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EDRA 용어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MEDRA는 5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SOC는 가장 넓은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 하위에 HLGT, HLT, PT, LLT가 있습니다. LLT는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용어로 실제 임상 환경에서 관찰된 이상 사례를 보고할 때 흔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MEDRA는 다축 구조를 이루고 있어 PT 한계가 여러 개의 SOC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이라는 PT 용어는 세 개의 SOC 용어인 각종 심장장애, 각종 신경계장애, 각종 혈관장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계의 PT 용어는 여러 개의 LLT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례가 MEDRA 코드 체계로 관리되는 것처럼 의약품도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코드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있는 의약품 등 정보 탭에서 의약품 등 정보 검색 게시판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 게시판의 좌측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보고하려는 제품의 품목 기준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상 사례를 보고하실 때 보고 화면에서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보고 화면 상단의 8개 탭 중 의약품 등 정보 탭을 클릭한 후 의약품 코드 항목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제품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규정 및 용어 체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